자 우선은 홍국센명이에요 홍국센명 일단은 7월달에도 반값 보험료 할인도 되고 정말 많이 좋아졌죠 8월달에도 여러가지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저 보험망과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홍국센명 저 보험망 요즘에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리는데요 일단 보험료도 저렴하긴 하지만 정말로 가성비립이 많이 좋아요 그래서 홍국센명과 함께 올여름도 한번 시작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상해보험 출시가 되었죠 핫한 담보 특히 요즘에 농협 손해보험이나 그리고 하나 손해보험처럼 통합상해진단비, 재활치료비, 골절제야비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1540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신규 특약이 되고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 보험망이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방값 간병인 요양, 요양병원 입원 일단 그래서 요양병원 입원비 유병자 탑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 보험망이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요양병원 입원 일단 최대 얼마까지요 26만원까지 와 정말 많네요 26만원까지 일단은 업데이트가 됐고 네 번째는 토네보험처럼 31010 보험이죠 그래서 31010 보험으로 이런 식으로 일단은 31010 보험 그래서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되었습니다 자 홍구쌤명 3,55 일단은 홍구쌤명이 31010는 아니고요 홍구쌤명이 3,55 보험 하지만 31010보다 더 저렴하다고 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장기요양, 재가시설 그리고 납입지원이 95세까지 그래서 납입지원 추가해도요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업계에서 핫한 상해 담보만 쏙쏙 넣어들었는데 저 보험망이 8월달에 상해 담보와 그 다음에 우리 농협 손해보험이나 하나 손해보험처럼 7777 보험 이런 것 좀 많이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합상해진단비 경증, 중등증, 중등증이죠 제가 발음이 죄송하고요 중증 그래서 5만원, 50만원, 500만원 7777 농협 손해보험이나 그리고 그 외 타사처럼 777이 아닌 게 좀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급여 여기 보시면 재활치료비죠 3만원 그래서 연간 30배까지 보장이 되고 급여 특정 골절 재활치료비 7만원 그리고 급여 관절 통증 주사치료비가 3만원 이렇게 가입이 된다는 거 상해보험 추천 플랜이에요 그래서 주계약, 통합, 상해진단비 그 다음에 급여 재활, 급여 특정 골절 이렇게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 특히 우리 주 타겟층 우리 고객분들이 40세와 50세 기준으로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요 그래서 보험료가 보험료 얼마? 거의 뭐 보험료가 2만원대 그래서 우리 상해 담보는 나이랑 한 거 없고요 직업이랑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욕실에서 미끄러져서 다리, 염자, 손목 골절 105만원까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자전거, 접촉사고, 손타박상, 머리어깨 골절 2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다재단은 우리가 40세에서 50세에 1540 이렇게 해서 업계가 되는데 일단은 저 보호망이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업계에서 지금 최저 수준으로 2대 진단비, 그리고 혈전 치료비 주요 심장질환 신규 특약이 탑재가 되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유사암 납입 지원 암 주요 치료비가 탑재가 됐고 3대 진단비, 지금 업계 최저 수준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올 리스크, 질병 수줍이 100만원, 체증액 200만원 이건 그대로고 그리고 7만원 이상 납입 보험료 최대 7차원까지 할인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중간중간에 궁금한 사항은 저 보호망한테 연락 주시면 저 보호망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재단은 일단은 15세부터 40세까지 가입이 된다는 게 장점이죠 나머지는 좀 아쉽긴 하지만 40세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의해서 일단은 준비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뭔지 아시겠죠? 혈전종의 치료비, 특정 뇌질환 이렇게 해서 많이 넣을 수 있고요 주요 심장질환, 사종, 심혈관, 기타신부전, I50, 47, 48, 신근병증 이렇게 해서 모두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1540, 업계 최저 수준으로 지금 15,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고 그래서 홍고생명, 타사에 비해 암진단비, 소외관, 내열관, 허혈관, 허혈성 이렇게 넣으셔도 20년 납,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도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 자, 2대 진단비도 허혈성, 기타 부정맹, 심혈관, 내열관, 혈전종의 치료비, 제3화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고 보험료 와보세요 정말 착하죠 2만원대로 이 모두가 가입이 가능한 게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소외감도 50% 나비지원이 있기 때문에 소외감으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고 정일담보, 암주요치료비죠 그래서 최대 2천만원으로 5년간 1억까지 보장이 되고 비례보상도 5억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주의 깊게 보시면은 또 흥미에 진진하지 않을까 저 보호망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 보호망 그전에도 홍고생명, 성인보험도 많이 추천해줬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홍고생명 홍고생명, 지금 1호사고 그래서 홍고생명으로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홍고생명이 정말 보험료나 보장료에서 정말 유리해요 그래서 저 보호망이 많이 추천하고요 질병수습이 100만원, 5년 이후에 200만원 1호종 수습비도 파사의 1종, 42종, 53종, 300까지 들어가는데 없습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고 그래서 정말 저 보호망은 홍고생명, 정말 한화생명과 이어서 계속 추천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대 진단비, 암치료비, 수술비 높은 금액으로 가입이 되고 보험료 할인까지 또 8월달 된다고 하니까 기념원에 가입하신 분들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다사랑통합 3애노 8월 유병자보험도 유환병원이 입원비가 되고 기본 유환병원 5만원이랑 의료 중고도 입원 환자 5만원 그 다음에 최고도 환자 15만원 최대 20만원까지 높은 한도로 가입이 된다는 거 유환병원 입원비가 필요한 이유는요 점점 상급병원보다 유환병원이 병상수가 올라가고 있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유환병원이 쭉 지금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환병원 5만원 최대 20만원까지 단돈 만원대로 준비가 가능하다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간병인 정말 자신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일당 특히 홍구쌤명, 간병인 사용일당 스펙이죠 직업변경 시 통제 의무가 없어요 직업변경에 대해서 그리고 공동간병인도 100% 보장이 되고 유환병원도 제외가 20만원 유환병원도 6만원이지만 여기서 또 5만원짜리 유환병원 특약이랑 같이 넣으면 11만원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 그리고 간병인과 유환병원 입원일당 같이 넣으면 최대 26만원까지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타자리비 보험료가 또 절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지금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7월달에 출시가 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8월달도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 20만원 간병인 사용일당 유환병원 6만원 입원비까지 그래서 4만원부터 5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가격은 낮게 한도는 높게 2대 질환 진단비와 수수비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에 3텐템 보험을 많이 추천하잖아요 그래서 손해보험에 3텐템보다 훨씬 더 보험료가 저렴해요 그렇기 때문에 후원국생명 3호긴 하지만 3텐템, 5텐템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 그래서 저 보험망이 많이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비교해서 준비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제지 아시겠죠? 2대 질환 진단비, 연령 구분 없이 건강체 4천, 15세부터 80세까지는 2천 유병자는 1호종 수수비도 많이 들어간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2대 질환 진단비와 수수비도 같이 내열관 허율성, 기타 부정매, 특정 부정매 혈정용의 치료비 1호종까지 같이 넣어도 보험료가 3, 4만원 미만으로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거 그리고 빈틈없이 꼼꼼하게 입원비, 수술비 든든하게 흥생으로 입술플랜이죠 입원비, 수술비 플랜 이렇게서도 지금 모두 다 넣어도 거의 5만원대로 입술플랜 간병인, 백내장, 스탠드, 위절제, 간병 입원비, 대장용종, 카세터, 암근치술 이 모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장기요양 납입지원도 있죠 장기요양 1호 등급만 받아도 전체기약 납입지원이 되고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납입지원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고 5년 있다가 10년 정도 납입지원을 받고 10년에 사망했어요 납입지원 잔여금은 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납입지원 추가에도 흥믹 3명이 싸요 그래서 60세 기준 여성, 남성라도 타사보다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침해담은 시니어보험 제가급여 95세 보장으로 만기보장 85세, 90세, 95세까지 확대가 되었고 20년나 95세로 경증 제가급여 100만원씩 매월 100만원씩 30년간 그래서 총 3억 6천만원 라이나처럼 95세까지 보장이 되죠 그전에는 10년간밖에 안 됐다가 요즘은 라이나처럼 똑같이 다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문영민님 상해보험도 물류치료 통원비 되니 좋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문영민님께서 얘기한 대로 상해보험도 물류치료 통원비가 되기 때문에 지금 8월달에 많은 사람들 가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저 보호망도 추천해주고 있어요 자, 부부 가입 꼭 추천하세요 그래서 부부와 함께 가입시 각각 5% 할인을 받을 수 있고 60세, 20년남, 95세 만기로 주계약 100만원 경증 제가급여 이렇게서도 이 모든 걸 넣으실 수가 있다 약 240만원 절감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8월달, 훈구쌤명 또 라인업이 일단은 다사랑 통합보험이나 다재단은 감액 없는 거, 어깨 체제어 수준 질병 수수비, 7만원 이상씩 고액 할인 그리고 간병인 최대 26만원 이런 게 중점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치매보험 역시 보험료가 할인이 되고 있고 암보험도 암진단비 60일 면책이죠 90일 아니고 5년간 6억까지 그리고 상해담보, 상해담보만 속속 지금 통합상해진단비, 재활치료비, 골자재활치료비까지 3개월 이내에 병력만 보는 간편고지도 운영이 되니까 여기도 많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